주변의 아이들을 봐도 10대되면 아이들이 다 얘기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우리 애하고는 정말 좋은 관계가 됐고 많은 걸 털어놓고 그렇게 됐어요.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아이가 잘 받아들여서 훌륭히 잘할 것이다. 믿음을 가지시고 대화하세요. 선생님, 자녀를 어쨌든 키우셨는데 통제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 자녀를 대할 때 자율적으로 대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원칙이 있으셨어요? 그 포인트로 제가 얘기를 해본다면 제가 해본 경험으로 제가 책에도 퀄리티톡 이런 대화하는 얘기를 많이 썼는데 엄마가, 특히 일하는 엄마가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약간 얘기가 옆으로 셋 다 오더라도 일로 올 테니까 자, 일하는 남성, 일하는 여성이 있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일하는 남성은 내가 회사 가서 정말 올인해서 일하고 일하는 여성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정도로도 난 충분히 할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닌데. 보조 역할만으로도 나는 훌륭한 남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을 못하게 하는 남성도 있고 전혀 몰리한 남성도 있으니까 그 남성들보다 나을 수는 있어요. 그치만 일하는 여성은 그렇게 남자 못지않게 나가서 일하면서도 한 번도 이 육아에 대해서 누구한테 밀어보거나 그럴 수 없어요. 본능적으로. 모성애라는 건 온전히 책임지는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애와 관련된 너무 많은 일을 해요. 이거 정말 우리가 더 나은 행복한 사람을 살고 우리나라가 더 잘 살려면 여러분 이렇게 일하시는 남성도 이거 깨셔야 돼요.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마음 쓰고 똑같이 논의하고 물리적인 일을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반반 나누서. 일하는 여성은 어디 슈퍼예요. 어디 특별한 체질을 타고난 거 아니에요. 이걸 너무 감당하다 보면 힘들어져서 불협화함도 나오고 부작용도 힘든 거. 그게 아이한테도 갈 수 있어요. 아이 잘 키우고 싶으면 우선 부부가 모든 걸 반반하시고 많은 대화를 나누세요. 자 이제 여성이 너무 이런 게 부담감이 많다 보니 아이를 통제하려 그래요. 올바로 잘 키우기 위해서. 엄마가 일하기 때문에 무슨 부작용이 날까 봐. 이런 말 들을 때 일하는 엄마가 제일 흔들려요. 학교에 불려가서. 맞아요. 학교 선생님이 엄마가 일하셔서 그런지 아이가 굉장히 주의가 산만하고 요즘 특히 바쁘세요. 생각만 해도 가사에 큰 내려간다. 요즘 뭐 야근 많이 하세요. 애가 성적이 쭉 떨어졌어요. 이런 말 들으면 그 엄마가 휘청합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밤에 잠이 안 오죠. 마음을 담대히 먹으시고 진짜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런 거에 흔들리시지 말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그래서 엄마들이 어떤 쪽으로 가게 됐냐면 더 잘 아이를 키우고 해서 자꾸 통제하려 그래요. 네. 맞아요.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도 10대 때 통제하면 더 하고 싶어. 하지 말려면 더 하고 싶어. 꼭 더 하고 싶잖아요. 게다가 엄마가 일 나가면서 통제하면 더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가중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차라리 저는 아이와 대화하라고 그러고 싶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늘 털어놓는 엄마. 엄마가 바쁘지만 다 모든 걸 들어주는 엄마면 아이가 잘 클 거예요. 통제하려고 하는 것보다 대화하세요. 물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과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 시간이 여의치 않지만 꼭 엄마가 정성들여서 그 시간을 내는 걸 아이한테 보여주면 아이가 믿음이 생기고 그 시간이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양은 아니더라도 엄마가 진심으로 다가오면 애가 당연히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럼 대화해요. 눈을 마주치고. 10대 되면 일하는 엄마든 전업주부로 아이를 돌봐주고 열심히 넣은 엄마든 10대 되면 애들이 부모하고 눈을 안 마주쳐요. 다 부모와 얘기하는 친구와 동만한 딴 세상이 있죠. 그런데 저는 제가 너무 그때 그 아이가 엄마 일 나가지 말라고 절실하게 매달릴 때 일을 하는 결론을 내리고 아이하고 이걸 어떻게 해나갈까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걸 대화하는 거로 했었는데 지금도 너무 친한 사이고 모든 걸 얘기해요. 그런데 오히려 전업주부로 일하시는 어머니들도 주변의 아이들을 봐도 10대되면 아이들이 다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우리 애하고는 정말 일하는 그게 잘 좋은 관계가 됐고 많은 걸 털어놓고 그렇게 됐어요. 통제하려 하지 말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아이가 잘 받아들여서 훌륭히 잘할 것이다. 믿음을 가지시고 대화하세요. 육아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좋습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제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제하려는 포인트로 얘기를 꺼내주셔서 제가 이 얘기를 더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그거를 자제하세요. 믿음과 확신을 갖고 거꾸로 그 최초 1호 타이틀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가족분들 중에도.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어머니 얘기는 좀 하면 맞아요. 최초의 양호 선생님이셨는데 그게 사실 우리 어머니도 이런 포인트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이 너무 안 풀리고 너무 어려워서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럴까? 남들 삶은 다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누구나 자기 삶에서 강도의 차인이 있겠으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젊을 때 어떤 인생을 맞으셨냐 하면 굉장히 갑부 소리를 듣는 부잣집에 종선 며느리로 시집을 가셨는데 유교가 났고 장단이에요. 저희 집이. 어? 진짜요? 개성 아래쪽이요? 장단 땅이 거의 우리 거라고 할 정도로 그랬다는데 다 옛날에 금성아지 얘기죠. 그런데 그런 집에 종선 며느리 시집을 가셨는데 유교가 났고 우리 아버지가 34살에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니가 딸만 셋이었던 거예요. 종선 며느리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시대상으로 볼 때 우리 어머니의 인생은 끝난 거였겠죠? 그 정도였어요. 50년대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요. 50년대죠. 우리 큰아내는 40년대 생인데.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결혼 전에 우석의대의 기초 의사가 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1년 그냥 강의를 들으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 외할머니께서 너무 좋은 혼처가 났다고 무슨 여자가 피 뽑고 주사 놓고 이런 걸 하냐고 결혼을 시키셨던 거였는데 우리 어머니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있으셨던 거예요. 중고등학교도 다 좋은 학교를 나오셨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삶이 이렇게 되니까 뭐를 이제 해야 됐고 그 당시에 얼마나 세상이 각박했냐면 우리가 딸만 셋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윤 씨 집안에서 돌아보질 않았어요. 그때는 그랬겠네요. 아들도 없고 그러니까. 더더욱. 그러니까 아들이라도 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우리 어머니는 더욱. 약간 더 열심히 살겠다.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네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이 딸 셋을 그때는 비록 딸이지만 당신네들 아들 못지않게 내가 훌륭히 키우리라. 막 마음속에 다짐에 다짐을 하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양호 선생님 시범 학교 제도가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1인 1학교 1양호교사 제도는 너무 당연한 거였죠. 그때는 양호교사가 없었고 학교에 하나마다 양호교사 하나를 둘 수 있는지를 시범적으로 그래서 그 시범으로 10명을 뽑았다 했는데 그때 거기에 합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1호 양호교사로 학교에 배치가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나마 그것 좀 공부했던 거로 가서 시험을 보시고 합격이 되셔서 1호 양호교사가 되셔서 우리를 말하자면 이제 월급이 나오는 거잖아요. 직장인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키우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어머니 삶을 볼 때 제가 일하는 여성들한테 지금 다른 동료 엄마가 대치동 학원을 막 누비면서 열심히 그 학원 프로그램 해주고 그런 거 못하잖아요. 일하는 엄마. 물리적으로. 그러면 열등감 생기고 죄책감 생기고 그래요. 아니다. 교육이라는 건 물론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은 그냥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 에브리데이 데일라이프에서 삶의 모습을 보여준 거 이상 없다고 봐요. 그렇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모습 그 자체는 그대로 그냥 DNA에 옮겨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얼마나 열심히 사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어머니한테 특별히 더 좋고 감사하는 점은 물론 열심히도 사셨지만 이랬던 것 같아요. 너무 절박한 상황에 너무 힘든 상황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우리 어머님은 말하자면 불평이 없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징징댐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면 그렇게 돼요. 꾸꺼니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도 해내야 된다.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훌륭히 키우고 싶다였겠죠. 그렇다고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유형은 아니었어요. 그냥 올곧게 성실하게 살라. 이런 말만 늘 하셨죠. 별 특별한 그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보러 잘 돼야 되니까 그야말로 앰비셔스하게 이런 건 전혀 없으셨어요. 오로지 기본만 얘기하셨어요. 항상 성실하게 어떤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행동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넘어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더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건 것 같아요. 불평 안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이 닥쳐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낼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냥 한다예요. 그런데 제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저를 네이밍하는 단어들이 도전정신이 강하다, 추진력이 강하다였는데 그거 어머니한테, 우리 엄마한테 그냥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냥 열심히 사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는 할 수 있어. 하면 잘해야지. 제대로 잘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도전정신을 가져라. 추진력 있게 살아라도 아니고 그냥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하는 여성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사시겠어요. 일해서 아이를 많이 돌보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속에 애정이 더 많으시겠어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저는 여성 리더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일하는 엄마라 충분히 많이 못 베풀어줘서 죄책감이나 열등감을 갖지 마라.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사는 모습 자체가 훨씬 더 훌륭한 교육을 하는 거고 아이가 다 받아들인다. 오히려 자신감과 믿음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살라고 얘기하는 포인트가 그런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생각하기에 선생님 연배정도 되실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자영업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옷 짓는 일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다 옷을 이렇게 맞춰 입고 그랬죠. 그때 70년대, 80년대가 20대, 30대 시절을 보내셨었는데 저희 부모님도. 그때가 우리나라 엄청 성장할 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영업이니까 또 일을 늦게까지 하시면 하실수록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저는 그래갖고 일요일날 부모님하고 뭘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때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보면서 되게 미안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로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냥 맨날 휴일에 그때는 휴일도 없으니까 자영업 하셨고 그냥 아들 둘인데 제가 첫째고 둘이서 그냥 집안에서 그냥 지들끼리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힘들 때 저희 부모님이 고군분투하던 모습들 그대로 근데 제가 또 커가지고 제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미안함이 있어요. 저도 제가 막 뭔가 열심히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부채감이나 죄책감 같은 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말씀 드리니까 좀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어쩌다 그 정말 엄마랑 시간 내서 갔던 정능 물놀이 나들이 같은 거 너무 귀했는데 그래서 더 추억이고 그 모든 업체만한 환경에 모든 걸 제공해 준다고 꼭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 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일과 관련해서 제가 그 LG에서 이제 나중에 그 LG웨이라는 우리의 경영철학을 수립을 하면서 그거를 교육 전파 전직원에게 하는 일을 막 할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말로만 설명해서 이거 소용없다. 개념으로 설명한 일이 아니다. 사례를 발굴하자 그랬어요. 사례를 봐야 이 개념이 마음에 딱 와서 울림이 오지. 저는 항상 그런 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사례발굴을 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성공 스토리 석세스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전국 사업장에 다 우리 팀원들을 보내고 그때 그 팀원들이 이렇게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고달파했어요. 그렇겠네요. 이랬을 것 같아요. 바빠 죽겠는데 이걸 또 해야죠. 이거 위에서 시킨 일만 해도 너무 바쁜데 꼭 이분은 막 이상한 걸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그 친구들하고 다 만나요.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힘들었죠 그때 막 이렇게 농담하면서 그렇지만 그 일을 제가 배운 저한테 배운 대로 한대요. 지금 그 직원들 팀원들하고 일할 때 그때 너무 많이 배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전국 그 각 그 계열사마다 해서 보니 그 성공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의 핵심을 두 가지로 골라낼 수 있었어요. 제 눈에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뭐였냐면 거기에 열정을 가진 챔피언이 한 명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모든 일은. 근데 어느 프로젝트고 그 저기가 되려면 어떤 임원이 담당을 해서 뭐 이렇게 이게 되잖아요. 임원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아 그 열정을 가진 다른 사람이 심지어 대리급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열정을 가진 그 저기 챔피언이 말하자면 직급은 비록 차장, 부장, 과장이라도 임원이 심지어는 이 프로젝트 그만 접어 했는데도 해서 성공 케이스 만든 적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 상상을 하는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뤄내는 거예요. 모든 일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봐요. 그게 하나의 조건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발견한 조건은 업티말한 환경에서 성공 케이스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그렇잖아요. 적합, 어느 정도 환경에서 나온 일은 누가 보나 기적적으로 느낄 만큼 성공 케이스라고 말할 거리가 안 돼요. 그렇네요. 좀 잘한 거죠. 성공 케이스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할 때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해낸 일이 성공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 케이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조건이에요, 이게. 성공 케이스가 될 역설적인 조건이에요. 형편없는 상황에서 하는 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어디서 나왔지? 우리 어머니 얘기하다 나왔는데 우리 어머니의 인생이 그때 인생 폭망한 것 같지 않았겠어요? 그 시대에 집안이 하나도 남편을 여의고 딸 셋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 했지만 사실 우리 어머니 열심히 사셨고 저희도 이렇게 노년을 만든 거 보면 훌륭한 인생을 사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가진 환경이나 이런 거에 너무 작게 보고 민감하지 마세요. 긴 호흡으로 멀리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거 할 수 있는 건 다 여러분한테 나와요.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해내는 거지.